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원삼면이 토지거래허가제가 풀리면서 용인이동업과 남사업은 토지거래허가제역으로 묶인과 동시에 용인시청인구원삼면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풀렸습니다 이제 용인원삼SK하이닉스 반도체와 거기에 따른 지역분석 또는 투자비법 특강을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은 원삼SK하이닉스 126만평 개발되는 4개의 공장이 새로운 조감도로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새롭게 보여드리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의 영동고속도로 양지IC 사그레에 있는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아카데미에서 용인시 토지를 집중연구 분석하면서 2023년 5월 25일 그러니까 이번주 목요일에 용인원삼SK하이닉스 반도체 토지투자에 관심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해제와 투자지역을 집중 분석하는 주제로 토지투자 천기누설비법 특강을 실시합니다 용인시 처인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122조원이 투입이 되면서 126만평이 개발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용인원삼SK하이닉스의 토지예용계획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토지투자 특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 3월서부터 매주 목요일에 소수정예로 10명 이내에 이런 토지특강에 관심있는 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의 투자에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강의를 한번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의 기존 조감도와 새로운 조감도로 변경되었으니까 이 도면은 이제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많은 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소수정예로 딱 10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용인 SK하이닉스 천지개백이 되면서 용인 원삼 SK 반도체 주변 토지투자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토지투자의 핵심만을 정리해서 강의하는 이 특강이 되겠습니다 1시는 2023년 5월 25일 오후 2시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장소원은 양지아이씨 사거리 코너에 있습니다 수강료는 7만원이고 소수정예로서의 10명 내위일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강의 커리큘럼은 용인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 용인 원삼 SK 반도체 또 남사 이동업의 삼성 반도체의 진행상황과 용인 원삼 배감 안성 지역 분석을 하고요 원산면의 토지거래 허가 그리고 원산면과 용인시 처인구의 돈 드는 땅 투자 실전 분석을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5월 이제 24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으면은 무더위가 또 닥칠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 주의하시고 용인시 토지토지특강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